둘 셋! 태피니스! 안녕하세요! 레드레비시입니다! 텔레몬스터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근데 텔레몬스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!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바로바로 텔레몬스터의 엔딩곡이 여시의 캐릭터송 여시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여시주의 엔딩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50분 텔레몬스터의 뉴 에피소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몬스터 뉴 에피소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엔딩곡 여시주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레비시였습니다!